이 선택한 단 하나의 가수, 국민가수 박찬묘 씨가 도착이 없었을까? 저도 이 친구들이 한 10년 만에 오는 것 같아요. 자, 가수! 국민가수 박찬묘 씨의 수연! 박찬묘 씨의 수연! 박찬묘 씨의 수연! 안녕하세요! 박찬묘 씨의 수연! 이즈 Ul Karate Sendle App 커플утств인 hyatt 한 번 더 해주시мет 최고댕 그 말은 꼭 하고 싶었는데 지금 내 곁에 앉아 있는 추억의 사랑 바람이 부르면 엉덕에 올라 그대 밟고 가면 그만 잤네 그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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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